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설치된 한컴 어피스를 자동 업데이트가 아닌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다음 다운로드 받은 패치 파일을 설치를 해서 한컴 어피스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과 컴퓨터의 메인 페이지에 접속을 했다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메뉴에서 고객 지원 항목으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갑니다 다운로드 메뉴에서 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되었습니다 다운로드 사이트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페이지 URL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두겠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조금 내려서 제품 목록을 확인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제품 버전의 항목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신의 제품 버전에 있는 패치 파일 항목을 클릭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패치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패치 파일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다운받은 패치 파일을 실행하겠습니다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다운로드 클릭합니다 설치가 시작이 되고 설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겠습니다 업데이트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종료 버튼을 클릭한 후 PC를 재부팅하고 사용해 주면 됩니다 오늘은 한컴 오피스를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